핸디형 다림이예요. 그냥 이렇게 걸어두고 다림질하는. 그러니까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들한테 다 필요한 건데 힌트 주세요.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기호예요. 예? 어딘가에 사용하는 기호입니다. 전혀. 각종 인형들이네요. 어렵습니다. 자 다음 힌트에는 거의 정답이 나오니까 준비를 하시고. 마이크 힘이 되시고 마이크 힘이 되시고. 정답. 잠깐만요 우순실 씨인가요? 안현웅 씨입니다. 안현웅. 인형의 꿈. 정답. 나오세요.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. 그대.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. 나를 바라보며. 내게 손짓하면. 언제나 달려갈. 언제나 사랑할 텐데였습니다. 핸디 형 다리미는 날아갑니다. 제발 가지마. 이번에는 원의 끼예요. 모든 과일을 씨까지 다 넣어서 닫고 갈면 힌트 주세요. 하늘. 하늘. 시인. 구름. 이 노래에. 하시고 느린 름. 가사에.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. 다음 힌트 볼까요. 정답. 정답. 오순실 씨예요. 내가 만일. 정답. 나오세요.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. 저러울처럼. 나 물들고 싶어. 원의 끼도 날아갑니다. 자 이번에는 말이죠. 친구 청소기 가겠습니다. 그럴까요? 그거 진짜 필요해요. 친구 청소기 필요해요? 네. 연홍이 양 필요해요? 네네. 그러면 잘 보세요. 네. 힌트 주세요. 계량 한복. 2분 하면 계량 한복. 아 2분 하면? 2분 하면 계량 한복입니다. 정답. 정답. 정지윤 씨가 빨랐습니다. 정지윤 씨. 가나다라마바사. 접근법은 좋아요. 접근법은 좋아요. 너무나 쉽게 틀렸어요. 너무나 쉽게 틀렸어요. 정답 누구예요. 자 성악이에요. 하나 둘 셋. 시간. 송청진 선배님 왜 불러. 아. 장려구과 사냥. 아니에요. 자 여러분. 노래 가사를.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신 것들 중에 있죠. 아주 근사한 정답인데 정확치 않아서 틀린 거예요. 조용 조용. 정답. 정답. 하나 안현용. 하나 둘 셋. 가나다라. 정답. 나오세요. 하늘이 마시죠. 가나다라마바사. 바바사 아자차카 다파하. 헤헤헤. 성공. 신분청석이 바라나네요. 축하합니다. 경성아 엄마 빨리 달려갈게. 자 이번에 선물 없는 팀만 갑니다. 선물 없는 손 들어보세요. 선물 없는 팀. 맞네. 상품 없는 팀만 도전할게요. 자동 스팀 청소기 가겠습니다. 자동 스팀 청소기. 근데 이게 조금 고가예요. 어떻게 힌트 주세요를 넘겨야 될지 모르겠지. 부담슬슬 올라왔지. 어떻게 알았지. 윷놀이 사진입니다. 걸인가요. 걸. 야 이거 아슬아슬하네요. 정답. 김태훈. 김태훈 갑니다. 걸 아스피린. 정답. 나오세요. 끔찍한 일이 될 거야 달리 어른이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내게 숨이 막혀 버릴 될 것 같은 일이 될 거야 르하허허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